안녕하세요 주한청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15가지의 중요한 사업상 비용 공제 기법 정확하게는 소득공제라고 하죠 에 대해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절세 플랜 절세 플랜 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손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비즈니스 오너들이 쉽게 정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소개가 될 겁니다 먼저 이 1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소득세 절세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총소득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소득이잖아요 이 순소득의 곱하기 세율 해서 나오는 그게 소득세인 거죠 결국 그 말은 소득세를 줄인다라는 것은 순소득을 줄이는 노력이고요 그 말은 총소득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거나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비용을 늘리는 데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비용을 쓸데없이 더 쓰고 더 지출하고 그걸 공제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같은 지출에 대해서 이 지출이 공제 되도록 하자라는 그런 얘기겠죠 바꿔 말하면 무심코 우리가 그냥 지출하는 그런 것들이 절세에 사용될 수 있다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꼭 챙겨서 비용 공제를 받자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 지출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같은 지출에 대해 공제를 많이 받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 뭐냐면요 모든 비용 공제에 있어서 기본은 세법에 162조가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162조가 뭐냐면요 Trade or business 그래서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이고 Trade or business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나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어떤 ordinary 일상적이고 necessary, 필수적인 그 비용을 공제한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기본 규정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20% 20% Qualified Business Dedu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0% QBI인데요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 또는 LAC, S-Corporation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걸 이 Pass-Through Entity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순소득을요 20%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공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자, LAC, Pass-Through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 이 20%의 추가의 비즈니스 디덕션을 얻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C-Corporation이 아닌 이와 같은 Pass-Through 구조를 하는 게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만요 그 부분은 또 별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Pass-Through 형태의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2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요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순이익이 10만 불이에요 그러면 20%의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그럼 이 경우에는 8만 불로 주는 거죠 여기서 예컨대 25% Tax Bracket에 해당이 된다면 이와 같은 Pass-Through Entity를 사용함으로써 적용함으로써 5,000불의 추가 세금 공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요 비즈니스 차량 비즈니스 위이클에 대한 공제인데요 특정 한도 내에서는요 이 차량을 비즈니스 용도로 썼을 때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소유한 차라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에요 물론 이 개인 차량을 개인 용도가 아닌 비즈니스 용도로 써야 되는 거고요 비즈니스 용도로 쓴 만큼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는 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내 개인 차량을요 개인적인 용도로 60%를 쓰고 사업상 업무용으로 40%를 쓴다면 업무용 40%에 대해서 비용 공제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비용 공제를 산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비용 말하자면 차량 구매비라던가 수리비, 가스비 등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발생한 차량 비용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비율이죠 아까는 40% 얘기했는데 그만큼을 공제 신청하는 말하자면 이런 발생 비용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일리지 방식이라고 해서요 이러한 실제 발생 비용을 따지는 번거로움을 피하게 해주는 건데요 IRS에서 정해진 마일리지 숫자를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 용도로 쓴 마일리지에 곱해서 IRS 표준 금액을 곱해서 공제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비즈니스 트래블인데요 이것도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을 비즈니스 목적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비즈니스 목적으로 썼다면 100% 공제 가능한 거죠 물론 비즈니스 기간이 말 그대로 출장이어야 하고요 비즈니스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하와이에 업무 관련 출장을 갔다고 쳐요 그리고 5일 동안 출장 일정을 보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3일 정도를 별도의 개인적인 용무를 썼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요 비행기는요 100% 디덕션이 될 거예요 비즈니스 목적에 공제 가능 비용으로써요 물론 숙박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구분을 해야겠죠 개념이 이러니 중요한 거는요 최대한 나의 어떤 비즈니스 목적을 늘리고요 그걸 증빙을 갖출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의 비즈니스 용도의 사용을 주장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요 비즈니스 미어 식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업상의 식사이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누구와 했느냐 고객일 수도 있고요 직원 잠재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언제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그리고 어떠한 비즈니스 논의를 했느냐라는 것들을 당시에 지출한 리시트하고요 영수증과 같이 이런 내용들을 다큐멘테이션 해 놓음으로써 IRS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를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요 2021년 22년 같은 경우는 사실 비즈니스 식사 비용이 100% 일시적으로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23년에는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50%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100% 공제할 수 있으니까요 뭐 말하자면 같은 식사여도 사업상 식사라면 이게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상 공제 가능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즈니스 이자, interest expense 가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즈니스를 위해 우리가 발생한 론, 채무, 부채에 대한 이자는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원금 상환에 지출하는 그런 금액은 공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홈 오피스 디덕션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홈 오피스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뭐 대단한 일 아니어도 됩니다 단순 administration, 행정, 관리 이런 업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바람직한 거는요 홈 오피스를 두고 아예 특정 지역, 격리된 공간을 사무실로 쓰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집 규모에서요 사무실이 차지하는 그 사이즈의 비율대로 발생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요 주택 비용인, mortgage interest라든가 아니면 재산세, 보험료, 또는 공공요금, 와이파이 비용, 수리,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할 수 있고요 전체 비용 중에 이 홈 오피스 퍼센트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이즈 기준으로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공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요 셀폰 익스펜스도 돼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이것도 비즈니스 목적으로 핸드폰, 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실제 기계값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요 AT&T다, Verizon다 이런 핸드폰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제가 될 것이고요 그 밖에 추가로 클라우드 장치, 추가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드리는 비용들, 아이폰, 아이클라우드 이런 거 있잖아요 스토리지 구입하는 거 이런 거 다 된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업무 목적인 것을 잘 증빙해 놓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요 사무실, 행정, office expense, administrative expense, technology expense 등이 있을 텐데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어떤 사무실, 행정, 관리, 운영, 기술 비용들은요 100%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비용이 있겠죠 회계 소프트웨어라든가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Tool이라고 하죠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인데요 또는 뭐 판매자 계정 관리 비용 이런 것들 모두 비용으로써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및 조직 비용 Startup and Organizational Cost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기존 비즈니스가 아니라 신사업을 위해서 내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 신사업이 실제 수익 활동을 하는 그때부터 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비용 처리를 못합니다 실제 수익 창출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리서치, 신사업 시장 조사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법인 설립, 라이센싱, 신사업 참여하기 위한 라이센싱, 보험 이런 것들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걸 자본화하고요 비용 처리는 5년에 걸쳐서 실제 사업을 진행 시작하고 나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세법상 특별 규정에 따라서요 이 Startup Cost에 대해서는 5,000불까지 그리고 또 추가로 Organizational Cost에 대해서도 5,000불까지를 단기에 공제할 수 있으니까요 역시 그 비용을 늘리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 활용해야겠죠 열 번째로요 Self-Employment Tax가 있습니다 뭐 파트너십과 같은 또는 개인 소유, LLC와 같은 Path-through Entity의 경우는요 순이익의 15.3%만큼을 이 Self-Employment Tax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공제받는 금액도 사실은 뭐 상황에 맞게 절반 또는 뭐 그 이상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반면에 S-Corporation의 경우는 이러한 Net Income에 대해 15.3%의 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되지 않으니까요 그 점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잘 판단할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Retirement Account가 있는데요 우리가 Retirement Account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IRA 뭐 이런 걸 알죠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인데 그만큼 내가 그 Retirement Account에 드리는, 불입하는 금액만큼은 나의 당해의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항목으로 쓸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사업주의 경우는 이와 같은 IRA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본인과 종업원들을 위해서 하업체의 Retirement Plan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전통적인 어떤 IR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컨트리뷰션, 디덕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Retirement 계좌, Retirement Plan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종류가 다양해서요 근데 이 종류의 어떤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영상을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그 내용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Solo 401k, Seb IRA 이런 것들만 해도 최대 6만 3천 불까지를 공제 항목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Define Benefits이라고 하면 10만 불, 20만 불 그 이상도 공제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주로서 늘릴 수 있는 어떤 Privilege라고 감안해서 활용을 고려해야겠죠 그 다음에 열두 번째로요 Head Savings Account도 있습니다 HSA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업체 Retirement Plan과 개인 뭐 IRA 대신에 또는 대신에가 아니죠 추가로 그 외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절세 플랜이죠 그만큼 절세액을 더 추가로 늘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Head Savings Account도 역시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H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라고 하죠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아니면 못하는 건데 내가 이제 사업주니까요 회사의 의료보험 플랜을 말하자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 HDHP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HSA에 자격이 생기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주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텍스 파일러 절세액을 늘리는데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언제건 간에요 여기에 불입돼서 자라나는 금액은 의료비 목적으로 찾으면 은퇴 연령 이전에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찾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도 안 되니까요 다른 Retirement 플랜보다도 더 좋다 라는 말씀 별도 영상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열세 번째로요 뭐 All Label Cost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하겠죠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 지출하는 급여 뭐 컴펜세이션 관련된 비용은 다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직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계약자도 포함이죠 직원의 경우는 급여의 형태로 나가는 것이고 뭐 계약자 프리랜서 독립 계약자 같은 경우는 서비스 수수료의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당연히 공제가 되는데 이거는 공제를 몰라서라기 보다는 지급한 이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IRS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더 큰 거 같은데요 특히 독립 계약자들에게는요 연말이 지나고 나서 이 600불 이상 지급한 데 대해서 세금 공제를 위해서는 1099이라는 것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로 붙어도 W9 이라고 하는 그 서류를 받아야 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미싱 됐을 때 나중에 공제한 비용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 불인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겠죠 그 부분 놓치지 않아야 겠습니다 14번째요 이거 역시도 당연한 얘기겠죠 커스터브그소스 판매하는 상품 제품에 대한 원가일 텐데요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러나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요 물건을 팔면 물건을 판 가격에서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원가를 제외하고 나서 공제한다 라는 그런 성격이죠 당연히 이거는요 제품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발생하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노동비 유틸리티 기타 비용들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겠습니다 15번째요 All Ordinary Necessary Expense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앞서 처음에요 제가 얘기했던 세법상 비용 공제 기본 규정을 다루는 162조의 내용 다시 한번 보죠 Trade or Business에요 그리고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입니다 아마도 지금 14가지를 다루었었는데 몇몇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몇몇은 또 너무 사소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건 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라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14가지라는 게요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즉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 필수적인 비용은요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따라서 사업주들은 일상생활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지출 이런 내역들을요 허투루 넘기지 않고 공제 가능한 성격인지를 꼭 따져보는 습관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는요 비용 공제를 위해서였죠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의 지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지출에서 공제 대상 공제 가능 금액을 최대화하는 것이 이 소득세 플래닝에 있어서의 키라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14가지 그 15가지를 잘 챙기고요 그 밖에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162조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할지를 평가해 보고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이상 오늘 준비된 비용 공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구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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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